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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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돌 아니... 골칫거리에 개 털릴 게 선한 것 같은데... 푸른 양초 가렵네 아...이...성직자수 돈 없으니 꺼져 돈 없으니 꺼져 빨라가블린이였으니까 잡아채서... 보초기면은... 보초기면은... 다음만 봐도 보초기 때문에... 엘리트 가기 힘든데... 비눗기면은... 황둥이질 재불쓰면 골칫거리 나올거 뻔한덤 육각룡이 제일 이거는 포션 있는거 다 빨아야지 육각룡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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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퍼저블로 만들었네 육각룡이징 양초 못가져간다 위험했다 아 왜 이렇게 쓸더스레 걸림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아 레콜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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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초 또는 아 레콜력 아 레콜력 아 레콜력 아하 도갈 이제 불도약 처리네 미친대로 쓰세요 아 레콜력 아 레콜력 아 레콜력 아 레콜력 유퍼력 너무 심해 제습할까 헐 불도약까지 주네 아이 래켓이만 일곱 구멍가 구멍에 어떻게 드롭킥으로 무한이 되는 걸까? 연사 연사 쓰나봐 왕관 쪽을 매매할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두 배 먹었다 개구리는 50% 나오는 거 봐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 없다고 누가 말했더라 아 네 풀 줘요 아하 병제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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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불 조약 하나 더 주세요 방어도 개 잘 쐈다 방어도 700 사는 거 봐 진정한 끈기 방어도 개 잘 쐈다 방어도 개 잘 쐈다 방어도 개 잘 쐈다 방어도 개 쐈다 포멜 타격은? 아잇 강화 안 할라 그랬는데 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말릴라말라네 아 말렸다 칼 처리를 어떻게 해요 쟤는 취약이 안 걸려진다 아 아 아 아 아 옥그미 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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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옥돌 똥서남북 잡을 수 있나? 웬만해서는 잡을 것 같은데 불태... 불태우는 조역이 아니라 불타는 조역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다펙습니다 깜짝놀 아... 누구다? 조개화석 도목사다가 뭘 몰라? 그럴 수도 있지 제불딜 막는거 좋아야되나 안좋아야되나 계시나? 계시나요? 계시나요? 와 씨 박스 심지어 얘네들은 취약 안걸리는데 동년배들 다 종이약천마리 감사합니다 된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열쇠가 안잡혔네 격돌 왜 안썼지 그래도 잡은거 같애 결국에 얘가 제일 힘든거니깐 얘 잡았으면 다 한거라서 아 달팽이 남아있지 근데 달팽이는 달팽이 어떡하지 아 뭐 잡겠지 못잡을 스팩은 아니긴한데 드로우 말리면 잘 모르겠네 못잡을 덱은 아닐것 같거든요 못잡을 덱은 아닐것 같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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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스택을 한 번 달팽이 크림이 되죠? 달팽이 크림도 저렇게 만드는 건가? 달팽이 찍어버리나? 두렵다 이도류 유왕 유왕 신장의 세계 와 수비 강화 99 대 1 힘든 싸움을 하는 역배단 아 아 불조약 빠진거 아깝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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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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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... 네, 학원 오지 마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